소울 이벤트 갑니다 뭐야 아 이거 여기서 안 까져? 빼야 돼요 이거? 아 진짜로? 아니 왜 불편하게 바뀌었어? 아니 이거 원래 빼고 까요? 아니 패치됐나요? 아니 원래 안 이랬잖아 아 진짜 아니 왜 이렇게 됐어? 어 개불편해 이따 다시 집어넣어야 되는거야? 플레드 카리아인 5%니까 20개당 한 번씩 나와야 되나? 그런 느낌인가보다 다음 치큐 줄라인 3번 3번 아 근데 이거 정리하기도 빡세겠다 나오지도 않나? 피에로 아 시계가 없다 위대한이라는 뜻이지 바나무 아 이거 개불편하다 작품 작품 빨래 다음은 아 개리 바쁜 아 이거 등록해줄까? 꽉 찼네 하 가 액 아나 으 으 으 으 으 경력해줄까 겸쌀겸쌀 다 없어가지고 아 다있네요 강력한 강력한 있으신가 혹시 아 위파풀 위대한 파풀만 색깔이 달라 나로 옛날에 했었나보다 갈래온 필요없고 그 다음에 아카이 빛나는의 강력 없네 하나도 없네 파풀 아 파풀은 없었구나 옛날에 아 위대한 힐라가 나왔군요 강력한 파풀은 난력 근데 어차피 쓰지도 않는데 이거 해서 뭐하냐 싶기도 하고 사실 아 귀찮아요 갑자기 하기가 싫어졌어 사실 근데 이거 해서 뭐하냐 겸사겸사 하는건데 자 이러면은 이제 아 근데 이거 너무 불편하다 아니 왜 패치를 이렇게 했대 나만 그런게 아니라 다 불편하다고 생각하겠는데 그쵸 너무 불편한데 나만 그러는게 아니라 다 불편하다고 생각하겠어 아니 이게 원래 쏠 가방 안에서 이게 까졌단 말이야 근데 이게 안 까지니까 다 빼고 하고 빼고 하고 빼고 하고 이렇게 불편하게 바뀐거지 이런식으로 해야되고 원래는 안에서 까졌거든 근데 밖으로 지금 빼야되는 상황이 된거에요 그래서 이제 불편해진거지 말 그대로 강인간 불편해진거지 무조건 빼고 까고 놓고 그럼 나중에 또 넣어야 되는게 지금 손이 많이 가는거지 지금 손이 많이 가는거지 이렇게 해야되니까 어 잘못받았다 불편해졌어 한 번이면 하고 두 번 하게 되는거지 두 번이면 하고 세 번 하게 되는거지 두 번이면 하고 세 번 하게 되는거지 아 불편하다 아우 아 고민 아 아 멈 Som 음 음... 어우 숨 많이 간다 강인한 다 나슬 아 이거 진짜 이건 아닌거 같애 아니 이거 개요반데? 이렇게 하는거 진짜 아니잖아 어우 왜이렇게 불편해졌어 오히려 어우 불편해 내가 다 불편하다 아니 패치가 이런 패치가 들어갔대? 불편 오르스 발로 어우 위대한 발로 개간지 야 위대한 발로 이거 희귀템 아닌가 이거 완전히 잘 안하지 않나 위대한 발로 이거 한 1억 받아야되는거 아닌가 이거 블러드퀸 벨로 매그너스 라가비 시그너스 라가비 그럼 이제 큰거 온다 수 아나풀 데미안 아나풀 루시드 아나풀 윌 근데 온다 나는 먹어야 돼 근데 왜 먹어야 되냐 저같은 경우는 말이지요 먹어야지 아 안 먹었군 근데 나는 진짜 먹어야 되는데 왜 먼치님은 먹어야 되나요 저같은 경우는 말입니다 이 위대한 서울 이벤트를 세 번째 참여를 했다는 기준하에 이 전하고 이 전전하고 하나도 못 먹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어야 됐는데 못 먹었군 저만 은옥굴 트랙이 있는게 먹었군 저는 먹어야 되던데 잘 안되는거는 강력하네 강염 저는 먹어줘야 되는거에요 그 그 그 그 그 그 놀라운 강염 나 오 너 그 그 아우 씨 하나도 없네 근데 이거 해봤자 사실 뭐 모으는 거 밖에 없어가지고 의미가 없기는 하지 뭐 해야 되지? 불로드, 강인, 바바바빈 강인하네 2레벨 쓸 것도 쓸 수도 있겠다 근데? 불로드 킨이나 이런 거 쓸만하네 얼만하다 얼만하다 아우 깔끔하네 아무것도 없네 다 있나봐요 똑같은건가? 아 일단은 나루는 망했구요 개망했구요 다음, 넥스트 아직 모른다 큰거 온다 아 근데 어차피 안 써요 루시더스 오라고 쓰지를 않아가지고 아직 수호자에게는 3캐릭 2부터 남았지요 큰거 온다 진짜 큰거 온다 큰거 온다 큰거 온다 큰거 온다 아 좀 아쉽다 2번 밖에 못하다가 이거는 울었어 핑크빌 마카이로 시계가 없어야되는데 시계가 자꾸 보이는거지 하프 힐링 피에르 아 위대한 피에르 위대한 피에르 위대한 피에르 위대한 피에르 위대한 밤바나 위대한 밤바나 세발 왕 위대한 피에르 루시더 루시더 루시 위대한 피에르 위대한 피에르 큰거 큰거 온다 큰거 온다 아하 위윌하나? 위윌이라 위윌이 하나 남았군요 아 큰거 와야되는데 아직 덜 왔는데 더 와야되는데 아 근데 이거 왜이렇게 불편하냐 다 집어넣고 위시그에 위윌이라 아직 소호자 2캐릭터가 더 남았어 큰거 가자 아 다행히 나 위윌이라도 하나 먹었을걸 마음은 좀 좋다고 표현해야되고 어딨죠? 소울 컬렉션 세팅이 되있을거 같은데 어디있을거 같은데 소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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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있을까요? 왜 안보이냐 소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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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eny 소울 환경 소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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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온, 총명, 강력, 빛나는 기온, 총명, 강력, 빛나는 놀라운, 빛나는 강인환, 총명 강인은 놀라운 총명놀라 빛나 어 있지 않았나? 강력놀라 빛나 8위 그 다음에 데미안 강력 빛나 강인 총명 강력 빛나 그쵸? 아아악 넣어보는게 빠르게 됐어 이게 빠르게 됐어 강력 빛나 어 클릭한다 다음이 됐죠? 됐지? 됐지? 다음 비앱 다음 글로드킬 아 까비 아 로쉬드 어 로쉬드 많이 치웠다 어 하던 없지 퍼프 퍼프 왜 첫차 진 아 아까비 여기 이렇게 달점 가파라 아까나 근데 이거 뭐 쓸 일이 없는데 하하 쓸 일이 없어 쓸 일이 있어야 의미가 있을텐데 쓸 일이 없어가지고 소자에겐 아직 두 캐릭터가 남았지요 다음 캐릭터 우린 먼 먼 디시 에 큰거 운달 큰거 운달 큰거 운달 큰거 운달 아, 이번 건 좀 세다. 세 번, 세 번이다. 이거로. 야쿵. 핑크빈. 발레온. 위대한 발레온 하나. 제발 쓰레기 같은 거 말고 좋은 걸로 딱 드리겠습니다. 아, 위대한 파쿨 하나. 위대한 밤바나나. 아, 근데 왜 자꾸 쓰레기 같은 거만 계속 주는 거야. 벨로. 블러드 퀵. 안 나왔고요. 매그너스. 매그너스 안 나왔고요. 시그너스. 안 나왔고요. 안 나왔고요. 큰 거 온다. 온다. 아, 위메그 하나. 위메그 하나 나왔고요. 위메그 하나. 루시도 온다. 온다. 안 나왔고요. 윌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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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대한 왜 일어나. 이런 맛이 있어야지. 등캐로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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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왔다. 지닐라. 온다. 온다. 안 왔어. 아니 소자에게는 아직 한 캐릭터가 더 남아있습니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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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있으면 큰 거 온다 하옥 정리하고 깨기지 꽤 높은 나쁘지 않았어 아주 좋았어 큰 놈들만 잘 먹었다고 아주 만족스럽군 온다지는 좀 어려울까요 아 준진이지 준진해서 이거 하나만 남아줬으면 좋겠는데 아 저번 소울 이벤트는 너무 망해가지고 그 번에는 그 번 모은 거였는데 못 모은 게 너무 아쉬웠어 공격하는 우루스도 있네 없지 메그네스 강력 어 다모 아카이름 강인 아카이름이 없을 수가 없는데 왜 어패스 메그네스 메그네스 아 메그네스 화이트 핑크빛 화려한 하하 소는 가령 없는데 재미야 다 위대한은 못 채워 넣지 뜯을 않잖아 사실 컬렉션용 아니겠다 뜯을 않으냐 못 채운다 붙기보다는 그냥 안 넣는거지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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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위대한 하나 바뀌었나 참 날렵 날렵하다 빛나는 강인 빛나는 강인 없네 하나는 윌 하나는 지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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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맛없지 빛나는 놀랍 아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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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깝다 어깝다 어우 화려 송 어 하나 어우 여기도 많이 먹었다 다 했나 아깝다 아깝다 암 아깝다 아깝다 으아깝다 알게 큰거 간다 다 아놔 클럽 금다 말이 러니 똑같애 그런데 어차피 이 논 숫자가 다 비슷비슷해가지고 큰 거 온다 큰 거 온다 큰 거 온다 아 여기는 위진일라가 하나만 부족하네 소세계 데미안 그게 부족하구나 큰 거 온다 나카이론 힐러 발레온 아 좋다 좋다 아 위발레온 아니 위발레온이 3개 있는 거 같아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 같아 피에르 타플라투스 밤반 아 위발반 또 나왔네 위발반 위발반 블러드킬 위불킬 아 위불킬 못 먹었다고 생각했나 벨룸 위벨룸도 없는데 메그너스 메그너스 메그너스도 없는데 안될 시그너스 안될 아 자꾼도 있네 안될 안될 하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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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거 온다 온다 아 소원은 안되고 등거 온다 아 뭔데 쉐도요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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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하나만 온다 온다 아 안왔고요 일어났고 아 여기서 하나씩만 먹자 아니 몇 번씩이지 그래도 한 열 번씩 하지 않는다 아 여기가 와야되는데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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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됐고요 아 두 번밖에 안 남았다 안와 안될려나 보다 안될려나 보다 온진은 안될려나 보다 안될 네 여기가 개방해버렸네 아 아쉽다 온다 왔어야 됐네 대기하고 아 아 아 여기가 아쉽다 홀 컬렉션이나 한번 해보고 얼마나 되는 점 봐보자 여기는 그래도 풀콜이 제가 처음에 열심히 한 거라 나름 많이 있을 거 다 아 바레오 풀세트 우루스는 없잖아 내가 레그 풀세트 풀세트 아카이런 풀세트 핑크빛 풀세트 빛나는 박이나 풍명 아쉬 다자쿰 풀세트 힐러 풀세트 암밤 풀세트 피에르 풀세트 로드킴 풀세트 헬로 풀세트 스피드 강력한 아 아까비 다풀 풀세트 윌 풀세트 야 간지 개간지 아 진일락 풀세트 야 개간지 풀세트 개간지 강인한 나오나요 이거라도 아까비 아쉽네요 아 대체 없잖아 풀세트 깝이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소울을 정리해보면 말이죠 아 저저저저저저저저저 Brave 아 뭔가 많이 나오긴 했는데 그래도 뭐 요정도면 솔직히 만족할 만하지 않나 이렇게만 나오던거지 아 근데 아쉽다 자 위대한 윌 2개 데미안 하나 위파풀 2개 홀러더퀸 위시브 피에르 밤바 와 제일 간지는 무엇이냐 내가 보기엔 제일 간지는 발록이 제일 간지 위대한 발록이 10억짜리다 와 개 비싸 아니 요즘 희소성이 있더라 근데 솔직히 좀 간지 낮아다 근데 잘 안 팔리긴 하네 착하긴 하는데 위발로 본 사실 잘 안하잖아 개간지 아 발레오는 뭐 한 200만원도 안한다 100만원 위대한 반반 400만원 위대한 위대한 띠에르 300만원 위대한 힐라 100만원 위대한 파쿨로 200만원 이게 처음 나왔을때는 진짜 비쌌었거든 근데 옵션이 똑같아가지고 근데 옵션이 똑같아가지고 후진 후... 후진 놈이래 블러드킨 5700 지그너스 약간 1억 2억 하지 않겠나 아 8800 큰거 온다 위대한 데미안 큰거 온다 아 7억은 저 밖에 안해 와 진짜 싸졌다 아 옛날에 100억이던 시절이 있었나봐 위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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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억 밖에 안한다고? 아 진짜 너무 싸다 옛날에 영광이 그런 시절이 있었나봐 위대한 위대한 30억 밖에 안하겠는데 아 글쎄 아 큰 요놈을 먹었어야 되는 글쎄 은캐라고 요기가 비쌌하다 후우도 얼마 안하겠는가 이러겠죠 수우 데미안 루시아 루시아 루시도도 8억 밖에 안하네 푸데루 윌 운켈 지닐라 운켈하고 지닐라만 30억 하고 나머지는 거의 박살났네 4억 8억 10억 17억 한 17, 18억 정도 되겠죠? 그래도 뭐 소소하네요 음 소소하다 아하하하 소소하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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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